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의 기본 앱이지만 다양한 앱들과의 호환성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워드패드의 사용법과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패드는 윈도우 버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작업표 시절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워드패드라고 칩니다. 그러면 워드패드 나오죠. 워드패드 실행합니다. 워드패드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워드패드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면서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인데요. 메모장 앱보다는 좀 더 기능이 많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워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기능이 한정이 돼 있죠. 그 대신 다양한 앱들과의 호환성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wp,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호환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wp와 호환하는 방법부터 볼텐데요. hwp에서 워드패드로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hwp 파일 자체를 여기 있는 개체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링크를 통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기 쉽도록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열어놨습니다. 왼쪽이 워드패드고요. 우측이 한글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에서 저장을 할 때 보통 hwp로 저장이 되는데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열어볼 수가 있죠. hwp에서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글 문서로 두지 않고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odt라는 오픈 도큐먼트 방식이 있습니다. new odf가 있고요. 그 밑에 odf가 있죠. 확장자는 odt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워드패드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new odf로 저장을 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워드패드에서 그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워드패드에서 파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열기합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바탕화면에 저장한 odt 확장자로 된 오픈 도큐먼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픈 도큐먼트 방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서로 파일을 호환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이 워드패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 작성한 파일들도 한글에서 그대로 열어볼 수가 있죠. 워드패드에서 편집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식이 있는 rtf, 워드패드 파일이죠. 그 다음에 xml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오픈 도큐먼트라고 있죠. 이것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바탕화면에 감사 인사로 해서 오픈 도큐먼트 텍스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불러오기 한 다음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금방 저장한 방식이죠. 감사 인사라는 제목으로 저장한 거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대로 들어오죠. 이런 방식으로 hwp와 워드패드에서 호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hwp 파일을 이런 식으로 오픈 도큐먼트로 해서 가져왔는데요. 워드는 어떨까요? 워드 프로그램도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msword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pc에다가 저장을 하실 때 기본 워드 문서 말고요. 여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오픈 도큐먼트 텍스트라고 있죠. 이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오픈 도큐먼트 텍스트 저장합니다. 물론 호환이 되지 않는 기능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워드패드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열기 해서요. 금방 1월로 저장한 파일 있죠? 이거 열어볼게요. 어때요? 들어오죠? 좀 더 축소를 해볼까요? 보시면 들어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는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으로 너무 쏠렸으면 좌측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죠? 여백을 좀 조절을 해 줄까요? 파일 들어가셔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여백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여백을 조금 줄일게요. 오른쪽도 1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죠? 물론 좀 수정은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폰트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선 위에 얹으면 표 간격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워드패드에는 표 그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여기 있는 한글 파일 자체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개체 삽입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글 파일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파일 누르시고요. 저장하기 하신 다음에 좀 전에는 오픈 도큐먼트로 저장했죠? 이번에는 그냥 hwp 저장하듯이 똑같이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로 hwp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됐죠? 그 다음 워드패드에서 개체 삽입으로 가져와 볼게요. 개체 삽입 누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개체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오픈 도큐먼트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시면 한컴 오피스라고 있죠? 저는 지금 2018 한글을 설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2018 한글 문서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0 한글을 설치를 하셨으면 여기에 2020이라고 뜨게 될 거예요. 한글 문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한글 파일이 새로 하나 열리면서 거기에 작업된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파일로부터 만들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우리가 좀 전에 저장한 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력서, 한글 파일이죠? 열기합니다. 그 다음 연결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콘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문서 모양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아이콘으로 표시하는데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아이콘 표시는 끄고 연결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력서 들어오죠? 아까 우리가 이 공간을 좀 적게 잡았죠? 여기 파일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왼쪽 여백을 또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도 주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오죠.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죠? 이 경우에는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한글 파일을 링크해서 그대로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글에서 보이는 문서 형식이 그대로 똑같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워드패드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편집을 어떻게 할까요? 한글에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한글에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고친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 볼게요. 바뀌죠? 혹시 바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워드패드에서 링크된 부분을 더블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 열려 있더라도 한글 파일이 한 번 더 열릴 거예요. 이거 그냥 닫아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라고 한글 파일에서 썼습니다. 안 바뀌네요? 그러면 파일에서 저장하죠? 그러면 바로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뀔 경우에는 워드패드에서 링크된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글 문서가 한 번 더 열려요. 닫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링크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한글이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 프린트를 할 경우에는 지금 hwp로 저장된 이 파일도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워드패드에서 지금 링크된 이 파일은 사실 여기 있는 걸 불러오는 거지 이 자체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워드패드에 이렇게 개체 삽입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hwp 파일도 있어야 되고 워드패드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엑셀도 마찬가지로 워드패드에서 개체 삽입을 이용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워드패드에서 개체 삽입 누르고요. 이번에 엑셀 가져와야 되겠죠. 엑셀 선택하고요. 파일로부터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엑셀 파일 선택하면 되겠죠. 열기 합니다. 그리고 연결 눌러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어때요? 금방 들어오죠? 특히나 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는 아주 쉽게 들어오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고친다고 해볼게요. 높은 부분을 낮음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낮음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바뀌죠. hwp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군 프로그램들은 연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돼요. 이 방식도 워드패드에서 프린트하거나 출력을 하려면 엑셀 파일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간단한 샘플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개체 삽입 누르시고요.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 파일로부터 만들기 하고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PT 샘플이라고 있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누르시고요.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 파워포인트에서 변형을 해주면 그대로 적용이 당연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T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할게요. 그러면 바뀌죠. 지금까지 보신 대로 링크된 원래 프로그램에서 바꾸면 바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저장을 하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저장을 해도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 링크된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 링크된 부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링크된 프레젠테이션 개체로 가시게 되면 표시와 열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열기를 하시게 되면 이 연결된 링크가 파워포인트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 표시를 하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가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워드패드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워드패드가 hwp, word, excel, 파워포인트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삽입 다시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엑셀을 여는데 조금 전과 같이 파일로부터 만들기가 아니고요. 새로 만들기로 열어볼게요. 그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시트 같이 보이게 되고요. 엑셀이 실행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 생기는 거죠. 이거는 링크를 한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엑셀에 입력하는 게 워드패드에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쓰고, 2 쓰고, 3 쓰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어때요? 워드패드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빗금이 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엑셀을 닫으면 원래대로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실 때는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빗금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개체 삽입을 할 때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hwp 전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판도 가능하죠? 그림판은 어떨 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데에 사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워드패드에서는 사인을 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 그림판을 연동을 해서 사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커서를 해당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개체 삽입 누르시고요. 그림판 그림 선택해 줍니다. 그림판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서 저장을 한 다음 파일로부터 만들기를 누르면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가져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링크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림판이 열리게 되겠죠. 해볼까요? 확인합니다. 그림판이 열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인 자리가 나와요. 여기서 브러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림판에서는 저장을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오게 되네요. 만약에 여기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죠?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판이 이렇게 다시 열리면서 그대로 또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워드패드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워드패드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은 기본 메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준님의 별해는 밤을 가져와 봤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글씨를 조절하는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죠. 글꼴 부분에 보시면 폰트를 조절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워드 사용방법이나 똑같죠. 이렇게 긁고 원하는 폰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옆에는 사이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드체, 이태릭체, 그 다음에 밑줄, 취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아래첨자와 위첨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이다 하면 위로 올라가는 글씨를 긁어주시고요. 여기서 위첨자를 주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래첨자 주시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글씨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글씨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지정해 주시면 컬러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본 컬러 말고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때는 아래쪽에 있는 다른 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만들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컬러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를 하면 여기에 추가가 되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컬러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은 배경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씨를 긁어주고요. 여기서 배경색을 지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게 되죠. 필요 없으면 긁은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색 없음 해 주시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락 메뉴가 있죠. 단락 부분은 정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긁어주시고 좌측, 중앙, 우측 정렬 그 다음 양측 정렬은 처음하고 끝을 맞춰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다 엔터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엔터를 넘기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단락에 적용되는 메뉴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글씨가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씨가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엔터가 넘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이어서 써지는 거죠. 그렇지만 글씨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여기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밀려나가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엔터 들어갔으니까 또 이건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이 단락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긁을 필요가 없이 그 단락 안에 커서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 우측, 양측 정렬 하면 처음과 끝부분을 당겨서 맞춰주게 되겠죠. 좌측 정렬 하면 이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줄 간격이 되겠어요. 줄이라는 것은 한 줄 한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커서를 단락 안에 아무 곳이나 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늘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죠?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늘어나죠. 좀 더 늘려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줄 사이 간격을 주게 되면 단락 뒤에 10포인트의 간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단락과 단락이 구별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단락 뒤 간격을 10포인트 추가를 하지 않으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전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단락 뒤 10포인트 간격 추가를 해제를 하게 되면 단락 사이의 간격과 줄 사이 간격의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줄과 단락 간격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단락 들여쓰기와 단락 내어 쓰기예요. 이 단락 안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서 들여쓰기를 해 주면 해당 단락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리고 들여쓰기를 누르면 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어 쓰기를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락 들여쓰기와 내어 쓰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락의 번호나 기호를 붙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긁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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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이죠. 이 단락들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기호 표시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번호나 알파벳 이런 기호들을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없음 주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워드패드는 메모장과 다르게 사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터를 하나 주시고요. 사진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 열기하죠.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워드패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쪽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죠. 포인트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그림판 그림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판이 열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넣어서 추가를 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별표를 하나 그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별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워드패드로 가게 되면 박스가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그림판을 닫아 볼게요. 그러면 바로 그림판에서 그린 도형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도형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찾기와 바꾸기가 있죠. 찾기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찾기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서 찾을 내용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별을 찾아요. 다음 찾기 합니다. 내가 커서를 둔 위치 다음부터 찾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커서를 제일 앞쪽에다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찾기를 주면 거기서부터 찾아주게 됩니다. 또 다음 찾기 다음 찾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바꾸기도 가능하죠. 바꾸기 누르시고요. 여기에 커서 두시고 별을 달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달이라고 쓰죠. 다음 찾기 합니다. 찾았죠. 그 다음에 바꾸기 눌러주시면 바뀌었죠. 지금 또 왔네요. 또 바꿔요. 그럼 또 바뀌죠. 계속 알아서 넘어가면서 계속 바꿀 수 있고요. 모두 바꾸기 하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별이라는 단어를 달로 전부 바꿔주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바뀌었어요. 여기 전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드패드에서만 작업을 하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는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워드패드에서 되지 않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개체 삽입을 이용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워드패드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작업이 아닌 이상은 워드패드로만 작업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서 형태를 전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가로, 세로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백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크기도 지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워드패드는 페이지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게 되면 페이지가 전부 나뉘게 되겠죠. 페이지 번호를 끄게 되면 페이지가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번호 인쇄를 주게 되면 번호가 매겨져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워드패드의 기본 확장자인 RTF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RTF로 저장이 되면 아무 곳이나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워드패드는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특수문자죠. 특수문자는 키보드의 윈도우키와 맞춤표 눌러주시면 특수문자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특수문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모지 있고요. 윈도우 11에만 있는 이런 형태의 이모지가 있죠. 윈도우 10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 사람 모양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가지 아이콘들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큰 분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카우모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수문자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일반 문장 통화기호, 라틴, 기호, 기하학적 기호, 수학기호 여러가지 있어요. 언어기호까지 여기서 원하시는 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모지도 전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전부 입력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컬러를 줄 수가 없지만 워드패드는 컬러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컬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글씨 바꾸는 거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키워줄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윈도우 10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윈도우 11에만 있는 기능인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죠.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H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크가 나오게 되죠.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말하는 음성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워드패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AI가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중간에 가끔 이렇게 오탄한 부분만 간단하게 고쳐주시면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입력하는 거 윈도우 11 쓰시는 분은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 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워드패드의 다양한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